동대문구 보건소가 관내 임산부들의 등록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. 임신 초기 검사와 엽산제, 철분제 제공, 임신성 당뇨검사, 태아 기영화 검사, 태교교실 등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다양한 검사와 교육이 지원됩니다. 보건소 모자보건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둘째,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. 임산부 본인만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산모수첩, 초음파 사진, 임신확인서 가운데 한 가지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.